대신대학교 명예이사 류재양 장로가 장로장립 40주년 회고록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이날 예배에서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, 증경총회장 김동건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. 이번 회고록 물된 동산, 마르지 않는 셈은 류재양 장로의 성장과 신앙, 그리고 총회와 연합체를 섬기면서 겪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